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. 밤이 늦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좀 알려 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. 최근에 며칠사이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방송도 시청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기 위해서 내일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5월 7일 11시에 종목상담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 레슨 방송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. 한 분이 들어오시면요 1대1 레슨이 될 테구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평소에 궁금한게 만약에 있으셨다 그리고 닥터케이입 방송을 보면서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 1대1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많은 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새롭게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더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. 이렇게 공개 방송 하든지 종목상담 방송 레슨 방송 한다고 할 때 참여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되는 팁 얻어가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일 11시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같이 하시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밤이 많이 늦었는데요.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조회수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더라구요. 자 계속해서 열공 하실 분들은 열공 하시구요.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요. 그러면 제가 댓글 보는 즉시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답글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답글로 되는 부분은 답글로 대체를 하구요. 그렇지 않는다면 방송할 때 제가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요. 댓글도 적극적으로 남겨 주시면 서로에게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